메리 투 비 트와이스! 그리고 또 저희가 최근에 빌보드 워만 앤 뮤직을 다녀왔잖아요. 그때 다녀왔을 때 또 소감이 어땠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. 저는 일단 저희들이 큰 화면에 중계하면 창피잖아요. 그때마다 원스들이 되게 큰 화면상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, 진짜 이렇게 많은 원스들이 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기대할 때도 너무 따라 불러주시고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주변의 K-POP을 잘 모르는 다시 먹는 수수들이 뭔가 이 소식을 접하고 축하를 해줄 수도 되게 놀랐어요. 되게 미리 상을 받는 거로 인해서 우리가 더 알려질 수도 있겠구나. 그리고 뭔가 저희가 외국에서 시상식을 진짜 처음으로 창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의미가 높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초콜릿도 맛있었어요. 초콜릿은 야무지게 챙기셨던데? 네! 기념으로! 빌보드 초콜릿을 주셨어! 빌보드 초콜릿을 주셨는데 하나 기념으로 갖고 왔어요. 뭐야? 뭐야? 안 뽑을 거예요? 네? 안 뽑을 거예요? 뭐 또 톤만 남겨야죠. 바icano 내очку 됐어! бу호ault 하나 ble 민주 IV 밥 realized $$$%&%&%&%&%&%&%&%&%$%&%&%&%&%&%&%&%&%&%&%&%&&%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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because end ball시간инг 문제